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호주에서 왔습니다. 호주에서 오신 분이 지금 오셨는데, 호주에서 집회 참여하러 오셨어요? 아니, 이제 고국 방문했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꼭 이 촛불 집회를 보면서 같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꼭 한번 촛불 집회에 참여해서 이 뜨거움을 한번 느끼고 싶었어요.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온 지 지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언제 가세요? 아직 한 3주 정도 더 있어요. 그러면 다음 집중 집회 때 오시면 사람도 많고 뜨거움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 초심님 너무 좋아했어요. 아, 호주에서도 서울의 소리를 보나요? 그럼요, 보죠. 저희 서울의 소리를 가 메이저 언론인 거 아세요? 이름을 바꿨어요. 네, 네. 윤석열이 메이저 언론만 신임한다 해서 우리가 메이저 언론 서울의 소리로 바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윤석열이를 속일 수 있지. 네, 네. 걔는 생각이 없으니까 앞에 메이저 언론 서울의 소리로, 아, 서울의 소리는 메이저 언론이구나. 네. 메이저 언론의 대충 어떤 조건이나 규모를 생각 않고 그렇게 3분 기억도 못 얻은 윤석열이라. 네. 제가 메이저 언론, 서울의 소리로, 레거시 미디어 그러면 좀 작아보여서 메이저 언론, 윤석열이가 메이저 좋아할 것 같아서. 네, 명심하겠습니다. 호주 어디 사세요? 호주, 서호주 퍼스에 살아요. 아, 네. 아, 그럼 언제 가셨어요? 호주에? 어, 지금 호주 간지는 한 18년 됐어요. 아, 오래 되셨구나. 네, 그 전에 한 일본에서 한 13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우리가 촛불혁명을 느낀 후에 문재인 정부 때 호주민들이 대한민국을 평화하는 거고, 네. 윤석열 당선 이후에 평가하고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아, 당연하죠. 너무 하늘과 땅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왔을 때 정말 호주의 많은 교민들이 엄청 정말 실망하고 잠도 못 자고 테레비도 못 보고 그랬어요. 정말로 이 윤석열 정권 때문에 저희 남편이 윤씨거든요. 네. 남편은 성을 갈겠다 하고. 아, 갈아버리세요. 그리고 저는 영어 이름으로 윤으로 이제 성이 바뀌었잖아요, 남편 따라. 저는 남편을 원망하고, 왜 하필 윤씨래서 나를 윤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그랬어요. 윤은 윤이 아니라 룬. 아, 룬이에요. 알겠습니다. 니을 받침으로 하라고 그러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회의에서 보는 교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또 회의 여론조사 보면 윤당들은 한 10% 20% 정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오죽하면 바이든이 룬이라고 했겠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이 치광이 맞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이 정확히 맞지 않아. 네, 맞습니다. 또 김건희 보면 어느 정상에 가서 팔짱을 끼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건 저기.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아주 화력의 여성들이 오빠 하면서. 김건희가 오빠 했던 줄리오빠 아시죠? 네, 네. 네, 네. 정대대회장도 만나서 처음에. 아, 선생님 멋지다. 네. 그 사람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처음 입숨이 돼야 되는데. 빼고 가지고 와서. 그런데 서울의 소리가 오늘 1시부터. 오늘 1시에 윤석열 12시간 녹취록 폭로를 하고 있는데. 아, 보셨어요? 아니요. 오늘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고, 소개방송이고. 내일 무시무시한 게 나오는데. 아, 네. 오늘 윤석열이 조개사 왔잖아요. 네. 그런데 김건희가 안 따라왔어. 아, 그거 머리가 복잡해서. 서울의 소리가 지금 윤석열 친인척들과 지금 많은 교류를 하고 통화를 해왔다. 김건희는 깜짝 놀랐어요. 호주 가시면 널리 알리고. 네. 호주가 꼭 서울의 소리를 칭할 때는 베이절론 서울의 소리. 이렇게 좀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본인 소개 좀 할 수 있어요? 아, 네. 저는 호주 퍼스에 사는 최세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도 되죠?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영상이 좀 확실하게 되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말을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세요. 아, 네. 가감없이. 아, 네. 저는 무엇보다 정말 일본에 저희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배워서 또 인식하고 있는데 일본에 그렇게 굴종적으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처럼 말하면 정말 저희 어린아이들이나 저희들이 무엇을 배우고 자라나겠습니까? 정말 일본은 저희 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했는데 이제 와서 과거를 묻어도 되고 지금 있는 사람은 그 과거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라는 말로 인해서 그런 거를 다 넘어가면서 지금 모든 것에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자기는 가서 그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술 먹고 놀고 그리고 오는데 정말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사과를 꼭 받아야 하고. 조금 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또 미국에 가서는 저희가 외교를 할 때 바이든이 노래 불러주고 이러면서 놀고 만찬하니까 그게 단 줄 알고 외교를 하고 오는데 저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정말 외교나 외교 문제도 그렇고 또 저희 국민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는 저희들은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김건희 씨가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나 그 모든 것 그리고 또 저희가 TV를 볼 때 항상 메인에 김건희 씨가 서 있고 윤석열 씨는 항상 이렇게 그 외에 따라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것조차도 저희의 국격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하루빨리 저는 1년도 안 넘어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윤석열을 탄핵하는 이 집회가 지금 1년을 넘었다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깝네요. 꼭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을 탄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 오고 계신 분이 윤석열 앞에 김건희가 앞에 따라가는 건 제가 그걸 분석을 저도 며칠 전에 그걸 그렇게 아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린애가 막 아장아장 걸어갈 때 엄마가 손을 놔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넘어질까봐 언제 어느 쪽으로 넘어질지 손을 잡아주려고 준비했듯이 윤석열은 일본 기억도 안 되는 그런 침해성 또 그런 사람이라 IQ는 한 60, 70 정도 해서 김건희가 자기가 키워서 만든 대통령인데 그리고 앞에 걸어가면 무슨 사고를 칠까봐 걱정돼서 넘어질까봐 애 넘어질까봐 엄마가 따라가는 심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다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엊그제 봤잖아요. 저기 일본에 가서 윤석열이가 앉자 일어서 앉아도 다 명령을 해야 대통령은 미리 비서실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해줄 텐데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일본 기억이 안 되니까 다 잊어먹었어. 아침에 나갈 때 보좌관들이 오늘 거기 말씀하실 때는 앉아서 하세요 일어서 서세요. 그래야 되는데 윤석열은 1분 기억도 못 얻어. 좋게 봐도 3분 기억 이상 안되는.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구멍난 냄비잖아요. 근데 그 구멍난 냄비를 고쳐 쓸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발로 밟아서 엿 바꿔 먹어야 될지 둘 중에 하나만 골라요. 구멍난 거는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엿 바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사용할 수 없다. 네. 이미 구멍난 냄비니까 네. 떼워서 쓸 수도 없는 정도로 시목의 구멍이 크다 이렇게. 네. 떼워도 한두 번 사용하면 다시 또 구멍이 나니까 떼워 쓸 수 없어요. 근데 윤석열한테 혹시 호주에 가서 네.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한 분들한테는 절대 윤석열은 차라리 김건희한테 변화를 좀 시켜달라고 하면 가는 거지만 윤석열한테는 요구를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둘 다 똑같습니다. 네. 저희가 4년부터 지금 윤석열을 취재를 해서 네. 다 파악을 했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 일본에 13년 그리고 호주에 18년 사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호주에서 유튜브를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보셨나요? 네. 촛불집회 토요일마다 할 때마다 저는 집에서 같이 소리 지르고 네. 같이 응원했습니다. 네. 이래부터 함께 지켜본 촛불 시민이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혹시 얼마만에 한국에 들어오신 건가요? 그때 코로나 기간에 엄마가 좀 아프셔서 오시고 지금 3년만에 왔어요. 3년만에? 아 정말 네.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찾은 현장이 이곳 촛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윤석열 투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나 보면서 어떤 소감이 드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처음부터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이 정도로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정말 이재명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할 수가 없네요. 도대체 무서워서 안 만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재명 대표한테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인이라서 안 만난다고?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네 가족은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털어도 털어도 나오지 않는 이재명 대표한테 죄인이라 그러면서 만남을 회피하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일본의 이런 식으로 굴종 외교하는 거에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저희 성국 독립투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과거를 묻지 말고 백년이 지난 얘기는 사과를 안 해도 된다는 등 그런 망언과 폭언을 하는지 정말 저희가 분노를 참을 수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 촛불집회의 뜨거움을 함께 느끼고 싶어서 꼭 참석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말씀 너무 잘하시죠? 네 정말 호주에서 계속 촛불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또 하셨을 것 같은데 외람된 질문이지만 이 정도 내공이면 박근혜 촛불도 혹시 지켜보셨습니까 외국에서? 저는 그때 너무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했고요. 촛불집회 할 때마다 방송으로 유튜브로는 집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아 네 박근혜 촛불부터 지금까지 촛불을 든 우리 촛불 시민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서 고국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하시기가 있으시다면 해주십시오. 네 이 역사의 현장에 모든 국민이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촛불을 들고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벌써 41차가 됐고 국민이 나중에 자손들에게 후회하지 않고 떳떳한 국민이나 부모로 남고 싶으시면 꼭 참석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